안녕하세요. 니하오의 류교수입니다. 우리는 지금 HSK 4급 장문파투안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 주제는 전치사 뚜이입니다.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. 뚜이, 전치사에요. 누구누구에게 을 향하여 대하여 수시숙지하다. 충분히 알다. 정도 부사부터 써요. 정스죠. 뚜이가 전치사가 있으니까 둘중에 하나가 목적어야죠. 그런데 대부분 인칭 대명사는 주어로 와요. 그러면 워, 뚜이, 정스, 헌수시, 헌수시 이 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는거죠. 정서, 헌수, 시 이렇게 정답이 되는거에요. 자 잔치사 또이 동작의 대상을 이끌거나 에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낸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조합 또이 뭐 뭐 간싱치 대의 흥미를 느낍니다. 또이 뭐 뭐 간싱치 대의 흥미를 느낍니다. 또이 뭐 간싱치 혹은 또이 뭐 사람이죠. 관계를 나타낸다. 또이, 늦어치, 원투 Hero 누구를 향해 말한다. 또이, 요. 하우 추, 좋은 점이 있다, 요. 도움이 된다. 특히 특히 도이 간싱치라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무지 많이 쓸 수 있는 조합이에요. 그 다음에 이두 추 라고 하죠. 같은 글자에 다르게 읽을 때가 있어요. 글말에서는 수 라고 있고 구어에서는 쇼 라고 읽어요. 저 쬈즈, 매일 주 쇼, 잘 안 읽을 것 같아요. 냉동만두죠. 때이, 마땅이에요. 또 주워, 오래 삶아야만 해요. 인말, 구어에서는 쇼 라고 읽고, 글말에서는 수시, 수 라고 읽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다시 문제 풀어 봅시다. 인심대명자는 주어로 올 가능성이 많다. 또이는 전치사로서 목적을 갖는다.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? 수료가 와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? 이 도시는 나에 대해서 잘 압니다. 말이 문법적으로는 맞아요. 그런데 어수는 맞는데 말이 이상스럽죠. 자연스럽지 못하죠. 논리관계가. 이 도시는 나에 대해서 잘 압니다. 도시가 나를 잘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. 주어문법 정리합시다. 수 라는 거 글말에서는 수 를 읽고, 인말에서는 수 라고 한다. 매일 주소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고요. 자, 뚜이 나올 때 여러분들 조합 기억해둬라. 뚜이 간 싱치, 뚜이 르 칭 이 조합 기억해둬라. 당연히 여기에 목적어 들어가야죠. 전치사는 목적어를 가져야 하니까 그렇죠?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수로 앞에서 무슨어로 쓰인다? 부사어로 쓰인다 라고 한 거 여러분들이 수차를 들었을 거예요. 전치사 뚜이는 동작의 대상을 이끌거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낸다. 중요한 단어 정리합시다. 뚜이 전치사로서 쓰였다. 숫이 숙지하다 충분히 알다. 정스 도시다 헌숫이 잘 알고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.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.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